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냥 껍데기만 부모인 그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기생충 같은 친정식구들 감히 어따들이 돼 그게 될 것 같아? 남편 보기 쪽팔려서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원지, 동생 유학과 관련해 친정엄마와 싸웠어요. 솔직히 이건 제 얼굴에 침뱉는 내용인데다가 주변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익명인 게시판 여기에 올립니다. 저는 30대 여자고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둘이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남동생이 누나인 제가 있는 여기 미국으로 유학을 온다고 하는데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희 집에 머물겠다 이런 소리를 해서 엄마랑 대판 싸웠어요. 저는 처음에 동생이 잠시만 거주를 한다고 하길래 가을 학기 시작 전 짧게 한 2주 정도로 생각을 했던 과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생이 적응될 때까지 지낸다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기간도 없어요. 물론 제 동생이고 가족이니까 그냥 지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하거나 억울해서요. 왜? 반대로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갈 때 며칠 정도 친정에서 지내겠다 이러면 아이고 오긴 어디로 오냐 불편하다 안된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던 엄마거든요. 실제 결혼생활 5년 동안 저희 친정에서 잠을 자본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 몇 번이나 왔는데도. 여하튼 제가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하니까 엄마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아니 우리 꽁꽁이는 딱 한 명이고 너희는 온 가족이 같이 오는 건데 그게 같냐? 네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저한테 그래 그때 그건 내가 미안하다 이러고 저를 설득하는 자세라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외면을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자 너 때문에 동생 유학도 못 보낸다 이런 소리만 하길래 그냥 저도 같이 화내고 싸우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자기의 서재를 내주면 된다며 아휴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외면을 하겠어 이러더라고요. 하 세상 착한 우리 남편을 보니까 이 인간들 더더욱 용서가 안되고 너무 화가 납니다. 고마워하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당연시하고 호구 취급하는 게 진짜 가족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게다가 엄마도 엄마지만 나이를 25살이나 먹은 동생놈도 저한테 따로 연락해 양해를 구하는 거 하나 없고 그저 엄마가 너희 누나 집에 가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니까 진짜 그래도 된다 생각을 해요. 얘가. 아니 이게 왜 내 집이야? 따지고 보면 우리 남편 집이지. 여하튼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제가 혹시 속이 좁은 건가요? 뒤에 더 있습니다. 후기까지 다 있어요. 댓글 1반 아니 잠깐만요.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네가 방어를 해야죠. 뭔 소리야. 사인 살림이 25살 남자 뒤치다거리까지 네가 다 할 겁니까? 거기다 최초 1, 2년은 어딜 가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통역까지 해줘야 할 수도 있고 진짜 재수 오직 없으면 서류 작업도 네가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악은요. 걔 때문에 이민국이랑 경찰서 및 대사관에 불려갈 수도 있다는 거야. 오바 같아요? 이거 전부 다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저도 아는 지인분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한국이었으면 감옥에 갈 대형사고 치고 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2번 남편이 착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아내인 쓴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쓴이는 더더욱 아니 결사적으로 나는 쟤 절대 드릴 생각 없다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도 겨루 생활이 평탄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안 써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20대 중반에 유학을 그것도 누난의 집에서 식객을 하면 하겠다는 쓴이 남동생. 제정신의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대댓글 그렇다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좀 넘어간 거 아닌가요? 2번 제정신 아닌 거 맞지? 아니 유학이 하루 이틀이냐? 3번 저기요 정신 똑바로 박힌 동생은요 결혼한 누나 집에서 절대 안 살아요. 3번 아이고 느그 애미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니 동생 유학기간 내내 돈 한 푼 안 내고 기생충처럼 빌붙겠네. 아니 돈만 안 내면 그나마 다행이지. 100% 용돈 달라 할 거고 학비까지 보태달라고 할 게 뻔하다고? 어디 그뿐인가? 이동수단인 차도 사달라고 할까? 남편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한 거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니가 알아서 칼 차단해야지. 반대로 니 동생이 아니라 시동생이면 너 어땠을 거 같냐? 이런 고민이나 했겠냐? 바로 쌍욕 수백 개 달리고 이혼에 도배됐다고. 아예 처음부터 잘라야지. 정신 차려라. 니 남편한테 안 부끄럽니? 4번 차라리 친정이랑 연을 끊고 말지. 이딴 거 절대 받아주면 안 돼요. 뭔 고민이야. 외국은 아니지만 나도 경험해봐서 잘 알거든요. 그때 받아서 들었을 때문에 내 수명 20년은 차감됐다고. 5번 쓴이 저는 그냥 짧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님 동생 받아줘도 좋은 소리 절대 못 들어요. 죽어도 못 듣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 엄마라는 사람이라고. 너도 알잖아. 6번 나는 쓴이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왜 이딴 걸 고민하지? 남편 입장은 생각 안 해요? 만약 반대로 시모랑 시노이가 저러고 있으면 너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연을 끊든 하라고. 아니 이혼당하고 싶니? 7번 뭐? 적응이 될 때까지? 한 5년? 끌 끌 끌 끌 끌 8번 내 장담하는데 동생 드리는 순간 너는 누나가 아니라 부모가 될 겁니다. 엄마가 사사건건 연락해가지고 너 그 동생 밥 잘 먹이고 있냐? 네가 좀 잘 챙겨라. 네가 누나 아니냐? 이런 간섭질로 사람 피말려 죽일 거라고. 9번 장난하냐? 남편은 너니까 참는 거야. 착각하지 마. 10번 열다섯살도 시를 마당에 스물다섯 살이라고. 쳐돌았나 진짜. 난 그래도 동생이 당연히 어린애인 줄 알았네. 끌 끌 끌 끌 끌 추가 엄마랑 대판 싸우고 속 터지는 마음에 글 쓴 건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댓글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도 동생을 완전히 외면치 못했던 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유학을 해본 사람들이라 처음에 그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에 철저히 외면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가족이란 이유도 있고요. 어쨌든 동생이니까. 그래도 여기 댓글들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동생과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먼저 동생한테는 무엇이 올바른 부탁의 자세인지 또 엄마한테는 모순적인 부탁을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미안함과 염치 그리고 고마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참고로 동생은 아직 대학이 합격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합격을 하고 나면 그때 얼굴 보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생각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뒤 저희가 한국에 잠깐 들어가거든요. 그때 얼굴 보면서 사실 거의 합격한 상태라 이것도 핑계로 느껴지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4인 가족이 오는 것과 동생 한 명이 가는 것 인원수부터가 다른 문제이며 오히려 저희가 친정에서 잠깐 지내는 거 이게 민폐래요. 당신들한테 배려가 없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미친가? 제가 본문에는 안 썼지만 만약 대학이 떨어지면 무비자 3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도 되냐라는 부탁에 제가 거절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도 그랬어요. 아니 그냥 애 하나 여행 좀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대수냐? 뭐가 그리 신경 쓰이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바란 건 미안함과 고마움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요.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남편 미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엄마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거나 동생의 직접적인 부탁이 없으면 절대 안 받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남편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근처에 살면서 눈에 안 보이면 그게 더 신경 쓰인다 이러더라고요.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엄마가 저한테 사과를 하고 동생이 직접 부탁을 해도 받아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학기가 시작되려면 아직 반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래서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예요. 사이다 같은 후기가 아닌 점 정말 죄송합니다.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저기요. 님 지금 보니까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정신 안 차릴래? 어? 정신 바짝 차리고 중간 역할 잘하세요. 지금 이 글 내 장담하는데 남 옆 반대였다면 님은 벌써 가루가 됐을 겁니다. 알아요? 비꼬는 거 아니고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게. 2번 저기 혹시 친엄마 맞아요? 아무리 봐도 계모 같은데? 3번 저 새끼 저거 미국에 오면 생활비 절대 한 푼도 안 낼 거고 조카들 밥이랑 간식까지 다 뺏어 처먹고 지 누나랑 매형차까지 뺏어가지고 타고 돌아다닐 놈이야.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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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100% 요 소리 나오니까 여기서 딱 자르세요. 한 아끼만 쓴 이 집에서 다닌다 해도 절대 안 돼. 일단 구라치고 들어와가지고 갈 곳 없어? 돈 없어? 이 지랄한다고. 거기다가 아니 나를 내쫓자? 그러고도 니가 누나요? 이런 가스라이팅은 덤이지. 니가 엄마랑 같이. 4번 그럼 그냥 딱 한 달만 받아준다고 하세요. 미친. 야 그게 될 거라고 보냐? 너 세대가리여? 5번 쓴이 내가 하는 이 말 명심하세요. 관계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식 부모도 절대 예의가 아니에요. 지들은 안 받아주면서 바라는 것만 있다. 사람 아니죠? 6번 야 이 쓴이 내가 봤을 때 받아줄 것 같아. 등신처럼. 그리고 뭐 이혼 당하겠지 뭐.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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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7번 와 쓴이 엄마 가서 라이팅하는 거 소름돋는다. 딱 보니까 아들은 엄마 뒤에 숨은 마마 보이고 어릴 때부터 차별 오지게 했을 것 같네. 아휴 불쌍해라. 이래가지고 두 달 뒤 바로 어제 후기가 올라왔어요. 한국에 들어온 후기입니다.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 놓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